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교수들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그렇게 복잡하신 분들이 아닌데 이번에 아마 참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거가 4년 동안 선거 공정성을 외친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국민을 보호해 주진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선택적 정의에 익숙하고 선택적 사실에 익숙하거나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지 실제로 옳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거 문제를 부러져뒀던 사람들은 아니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선거 공정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법부라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그냥 사법부는 행정부가 정한 방침을 그냥 옹호해 주거나 방어해 주는데 급급한 그런 단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사회를 하든지 정원을 하든지 우리는 이제 참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다른 신문들이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의료정책의 무대응 불참 의대 교수들 강경카드 꺼냈다. 다른 데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서 같은 걸 이렇게 확인해봐도 공식화된 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된 일체의 위원회 같은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저항을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한 거죠.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사법부 실태를 빼지게 느꼈겠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적용될 겁니다. 선거에 무관심했던 그거가 다른 이해 집단들한께도 다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까지 의과대학 교수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했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지는 그거야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대한 전국의대 교수들이 정부 의료정책의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을 계리했는데 계리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료정책 무대응 불참 대응 계리를 전국의 의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의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법부에 이야기하더라도 당신들 이야기하고 옳지만 공공의 이익관점에 정부정책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판단을 해버릴 테니까 법관들이 전혀 공정한처럼 추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걸 빼절히 느끼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앙운동은 그냥 그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의과대학 정원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들이 느끼는 무기력함 이런 부분을 잘 드러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국가정책을 결정 자문화한 중요위원회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중앙일보 하단에 욕이 바가지로 실렸습니다. 수백 명이. 뭐 한두 명 정도가 여러분들 그냥 정부를 나무라고 꽉 막힌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그냥 너희끼리 앉아서 다 해라. 이런 의견이 한두 사람 정도 있고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의사들을 욕을 하는 정도도 보통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욕을 하기 때문에 그 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을 혼화를 읽는 의사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정도로 그친 여러분들 욕들이 전부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들에게 여러분들 자중자해하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여러분 지금 보시죠. 그냥 입 다물고 갑시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박사 그냥 뭐 부정성 좀 있으면 어떠냐 그냥 입 다물고 가자.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윤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2천 명 정원에 무슨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또 뭐하냐 그냥 우리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병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선거 부정이 제도화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2천 명대로 하게 되면 의료 제도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약간 무시해 전문가들이 한 게 되게 말만 많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 갖고 있잖아 점가되는 게 아무 소용 따위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 분석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힘 가지는 그 사람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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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면 그걸로 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거친 여러분들 대세를 역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소수 의견을 제가 발신하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갖고 있는 무기력함이 선거 부정을 맞게 4년간 노력해온 사람들의 이름들 무기력함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선거 부정 좀 하면 어떠냐 그냥 입 다물어 아니 의과대학 정원여름 2천 명여름 늘리는 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무슨 필요하냐 그냥 입 다물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참 칙칙합니다 합리 치성 이성 전문가 의견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견의 대부분은 여러분 다 반대할 겁니다 거의 95% 99% 정도 의견이 의사들한테 이런 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다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거 다룬다고 해가지고 바뀔 세상은 아니죠 왜 다수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의사 정원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앞서가 이야기했지만 의사 정원 확대하게 되면은 의료비 급증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수준대로밖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옳은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문 정권에도 봤지 않습니까 원자력과 교수들이 다 반대하고 이렇게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야 무슨 소리야 그냥 그냥 태양화하면 돼 그냥 원자력 없어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소한 여러분들 정책을 밀어붙이려면은 의과대학 정원 근거 자료는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여러분들 해당 대상자가 되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그거를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이름도 5월 4일인데 16일 날 판결이 내렸으니까 5월 10일까지 자료 제출 기간이거든요 정부 의대 정원 근거 자료 회의록 등 사법부에 제출하고 국민에 공개하라 사법부에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제출할 게 없으니까 회의록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주장한 내용에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면서 불통의 정책 결정은 의료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그랬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정책이 그랬고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이 그랬고 뭐 여러분들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아우성치라도 다 뭡니까 깔아뭉개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으면 이제라도 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할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사수 확대가 분명히 의료비 지출 폭증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문제만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나는 이것을 결정할 거나 알 수 있는 권한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서로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한 것이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이 없는 거 아니에요 회의록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회의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름으로 그냥 고등법원처럼 구해군 판사가 이런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여기 오늘 사람을 설득한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오늘 전국 교육, 전국의과대학 여기에 전의교네요 여기에 그동안 발표됐던 성명서를 쭉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제 그 근거 같은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부실한 의학 교육과 부실 의사 배출로 이어져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뭐 어떻든 간에 그냥 국민들은 그냥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의사수 늘리면 그냥 다 좋은 거니까 여기 국회 예산정책체의 추계에 따르면 2032년에는 61조 6천억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의사수가 늘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걸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 제 이야기는 모르는 분야는 겸손하면 되거든요 모르는 분야는 제가 의사의과대학 정원 학대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20세기 경제학자들이 유명한 연구 결과처럼 무리한 의대 정원 정원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걸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서 제가 검증해가지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이분들 이야기는 자칫 불필요한 미래의 의사를 키우는데 들이는 비용을 지금 당장 필수의료 지력의료를 회생하는 예산으로 투입하면 의사수제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도 국민 공공복리를 10년 뒤가 아닌 바로 현재 바로 정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5월 17일 날 나온 겁니다 이게 5월 17일 아니고 그 전에 나온 겁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뭘 하려면 좀 치밀하게 근거가 있어야 상대방을 설득할까 내가 칼야를 쥐고 있으니 그냥 따라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